그리고 결혼을 한 기운 여자이기도 한데 오늘 제 결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제 속사정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남들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정말로 인생 뭐 있나 지긋지긋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일로 워낙 힘들어하니 아시는 분이 사연을 한번 보내서 훌훌 털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용기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생각해봤는데 남편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저와 남편은 일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서른 갓 넘겨 대리를 달고 있을 때였고 남편은 평판 좋은 기업의 대표였어요. 나이도 저보다 5살밖에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스타트업 기업을 이렇게까지 성장시킨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항상 남편을 동경하며 멀리서만 바라봐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와는 가까워질 수 없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제 외모 때문이었죠. 정확히는 저 혼자 느낀 괴리감 때문이었는데 제가 남편에 비해 외모가 많이 뒤떨어지거든요. 못생긴 외모 때문에 늘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고 친척 어른들도 제 외모를 지적하며 너는 못생겼으니 공부라도 잘해야 된다는 말을 늘 들어왔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저만 속상하면 되는데 저희 부모님까지 상처를 받곤 하셨죠.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기를 쓰고 공부를 해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와이대에 입학을 하였어요. 그리고 대학 입학 전 나름 성형수술도 하고 피부관리도 받고 PT까지 했는데 그 결과는 썩 좋진 않았어요. 물론 얼굴은 성형 전보다는 좀 나았지만 살은 빼도 덩치가 있어 티도 안 나더라고요. 워낙 제가 통뼈라 누가 봐도 튼튼해 보이는 그런 몸을 가졌거든요. 이런 상태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남자들에게 사람 대화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늘 제 얼굴을 보고는 수군댔어요. 차라리 성형을 하지 말지 성형에서 얼굴이 더 이상한 것 같지 않냐? 라는 이런 말부터 입에 담지 못할 말들까지 정말 별소리를 다 들었었네요. 그래요 저도 눈이 있으니 거울만 봐도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그리고 평생을 그런 소리를 들어와서 내성이 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받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결국 좋은 대학에 와도 성형을 해도 예쁜 여자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자가 예쁘면 고시 3관왕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 말이 뼈저릿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외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시지만 제가 겪은 사회는 외모가 절대적으로 중요했고 그게 경쟁력이 되는 사회였어요. 그러니 외모지상주의라는 말까지 생기게 된 거 아니겠나요? 그 말 또한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 매번 미디어에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콕콕 쑤시곤 했네요. 하지만 저도 원래는 이렇게까진 비관적이진 않았어요. 저희 아빠가 워낙 딸바 보이고 집에 오빠도 둘이나 있어 저를 어와둥둥 우리 예쁜 막내딸이라며 예쁘다 예쁘다 소리만 들으며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외모를 자각하기 전까진 제가 진짜 예쁜 줄 알았어요. 게다가 여중여고를 다니다 보니 남자랑은 부딪히는 일도 없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았죠. 하지만 점점 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고3이 끝나자마자 부모님을 졸라 성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형 후에 나름 자신감을 얻어 연애를 좀 하려고 했는데 남자 하나가 제 고백에 기겁을 하고 도망간 후에 연애는 애진작에 포기를 하고 공부와 취업에만 힘을 썼어요. 그리고 취업할 때쯤 회사를 골라 원서를 쓰는데 외모를 거의 보지 않을 것 같은 형평성이 있는 외국계 회사만 30군데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기업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곳에 취직이 되었어요. 제 인생 제일 큰 쾌거를 잃은 순간 같았죠. 외모댐에 취직도 안 되면 어쩌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다행히 취직만은 제 편을 들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이런 회사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예쁜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직장 상사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어요. 예쁜 직원들은 가만히 있어도 칭찬을 받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입에 술도 한 잔 못 되던 채가 회식 때마다 스킬로 폭탄주도 말고 소주도 3병은 거뜬히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하니 살찌는 건 한순간이었고 살 뺄 시간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사는 게 뭔지 이런 비참한 모습에 혼자 울기도 엄청 울었네요. 근데 그 시점 저희 회사와 협업을 해 일을 하게 된 남편이 나타나게 되었고 남편의 등장으로 저희 여직원들이 난리가 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능력 있는 회사 대표의 훤칠한 외모 그리고 저와 동문인 학벌까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여직원들은 저희 남편만 등장하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곤 했어요. 저도 이 사람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곤 했는데 저는 언감생신 쳐다도 볼 수 없었죠. 이런 잘난 사람이 퍽이나 내게 눈길이나 줄까 싶었거든요. 딱 봐도 꽤나 여자들 많이 울리고 다녔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제게 먼저다가 말을 건네더군요. 물론 사적인 얘기가 아닌 일적인 이야기였지만 저도 모르게 괜히 이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대했어요. 열등감이라는 게 이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은 제게 아무런 악감정이 없는데도 저 혼자 괜한 열등감에 빠져 이 사람도 분명히 나를 못생겼다고 생각하겠지? 라며 남편에게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끝까지 미소를 보이며 제게 한결같이 응하는데 그땐 이런 모습 또한 가식이라 생각을 했네요. 그렇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 직원들과 저희 회사 직원들과 다 같이 회식을 하였는데 저희 회사 여직원들이 하도 남편의 회사와 회식을 하자고 해서 잡게 된 자리죠. 저희 여직원들 평소 같았음 무조건 회식 자리는 빠지는데 그날은 전원 다 참석을 하더라고요. 암튼 속 보인다 생각하며 한창 상사들 비위 맞추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왔을 때 남편과 정면으로 몇 초 동안 눈이 맞아버렸어요. 술에 취해 보게 된 남편의 모습은 더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남편과 대면대면 하던 사이라 좀 민망해 얼른 눈을 피했죠. 그러니 남편이 술잔을 가지고 제 옆으로 오기 시작하는데 제게 먼저 술을 따라주며 대학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동문이다 보니 아는 얘기들이 꽤 나왔고 그렇게 사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교적 말도 잘 통했는데 둘이 막 깔깔대고 웃으니 주변 사람들이 다들 저희만 쳐다보며 저희 둘의 대화에 끼고 싶어 기웃기웃거렸죠. 그러니 남편이 먼저 제게 우리 이만 여기서 일어나고 이 차로 조용한 데 좀 가서 더 얘기 나누실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 사람 많이 취했구나 싶었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과 같이 자리를 옮겼어요. 따로 나온 그곳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남편이 먼저 제게 그러더라고요. 세준씨는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세준씨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 알아요? 전 세준씨같이 자기 일에 모든 물두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외모도 동양적이니 제 이상형이기도 하고요. 네?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그런 소리 누구한테 들어본 적 없어서 그런 말 들으면 심장이 푼수같이 막 설레요. 저도 거짓말하는 성격 아니어서 사실 말 말하는데 그리고 설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 정말로 세준씨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근데 세준씨는 무척 차갑더라고요. 그 모습에 한 번 더 반한 거 세준씨는 모르죠? 라는데 아니 이건 뭐 드라마에서나 들을 법한 잘생긴 남자 주인공의 대사를 제가 현실에서 눈앞에서 듣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거짓말이라는 말과 함께 얼떨떨하게 남편만 쳐다보고 있자 남편은 풉소리와 함께 귀엽다는 듯 제게 핸드폰 잠금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제 개인 번호예요. 대외적으로 쓰는 번호는 아무한테나 다 알려주는데 제 개인 번호는 아는 사람이 가족 위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준씨는 이제부터 제 개인 번호로 연락하면 돼요? 라고 하는데 번호 교환의 끝으로 남편과 헤어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이 모든 게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심지어 그 다음 날까지 꿈을 꾼 거라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속은 좀 괜찮냐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꿈이 아닌 현실임을 직면하게 되었죠. 남편의 연락을 받고 새어나오는 미소를 애써 감추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고 금세 사랑에 빠진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남자한테 뭔가가 있을 거란 의심은 계속 품고 있었어요. 저런 달콤한 말로 꾸신 후 제게 뭐라도 하나 뺏어가려고 하나? 하는 의심은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연애를 해보길 했나요? 아님 썸을 타보길 했나요? 그 흔한 밀땅을 해본 적도 없었으니 아예 철벽을 치며 처음 멀리서 남편의 행동만 유심히 살피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점점 본인의 진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 진심이 거짓이 없는 진심이라는 걸 여러 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서로 알고 지낸 지 3개월 만에 남편이 제게 먼저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입을 맞추며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해본 남자와의 입맞춤이었는데 조금 창피하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상대방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니 더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까면 깔수록 더 미남이었던 게 아니 집안까지 훌륭하더라고요. 비록 외동 아들이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의사였고 웬만한 은수저 이상은 되는 집안에서 풍족하게 자랐더라고요. 남편은 일부러 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먼저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슬슬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집안 스펙을 듣곤 왠지 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당시엔 남편과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혹시나 남편 부모님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가 없으실까 걱정이 물밑듯이 밀려오긴 했거든요. 솔직히 저 하나만 보면 잘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또래보다 연봉 조금 높고 학벌이 조금 좋은 사람일 뿐인데 문제는 이 두 개를 합친 게 제 얼굴과 제 몸매로 점수를 다 깎아버린다는 거였죠. 더군다나 저희 집은 남편의 집처럼 부유하지도 부모님의 직장이 짱짱하지도 않는 일반 집이니 이런 게 더 저를 작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남편 부모님이 먼저 저를 보고 싶어 하셨고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처음 보자마자 너무 괜찮다며 우리는 아들 눈을 믿어요. 근데 왜 우리 아들이 세진 씨를 좋아하는지는 알겠네요? 라며 지속적으로 잘 만남을 가져보라고 응원까지 해주셨어요. 심지어 연애 때 뇌과를 운영하고 계신 남편 아버지가 본인 병원으로 오라고 하여 제게 이것저것 건강검진도 해주었는데 대부분 피검사로 많은 걸 알 수 있다 하여 피를 많이 뽑아 이런저런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위랑 대장내시경도 해주셨는데 검사 결과는 너무나 건강하다는 결과였죠. 좀 쑥스럽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건강해서 보기 좋다는 얘기까지 들었네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꿈만 같은 연애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연애한 지 7개월째 되던 날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불려우로 불리우는 신입 여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나이는 저랑 동갑이면서 신입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얼굴이 너무나 예뻤죠. 저는 쎄빠지게 직장 상사들 비유 맞추며 밤낮으로 일해 간신히 대리직함 달고 있었는데 그 신입 여직원은 단지 얼굴 하나로 늦은 나이에도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랑 동갑인 걸 알게 된 후부터는 매번 저한테 상사가 아닌 누구누구 씨라고 호칭을 불러댔어요. 아주 꼴 같지도 않았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호칭 좀 제대로 부르라고 쓴소리를 했었는데 저의 꾸중에 가진 인상을 쓰며 직급 높은 과장님이랑 차장님한테 쪼르르 달려가 제 흉을 보는데 그걸로 저는 또 엄청나게 잔소리를 들었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수직관계로 사회생활하면 꼰대 소리 듣는데 나이가 이제 30대면서 벌써 꼰대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암튼 그런 여직원이 있었는데 글쎄 회사에서 저희 남편만 오면 가진 꼬리를 흔들어대며 몸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엔 회사 사람들도 제가 남편과 연애하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에 그런 걸 보고도 저 혼자 사키곤 했는데 문제는 이 여직원이 제 남편에게 회사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사귀자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도 다 같이 짰는지 남편에게 바람을 넣으며 선남선녀라느니 결혼하면 이세는 대박이라느니 엄청 몰아가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제가 먼저 그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 손을 붙여보며 저 이 남자랑 사귀고 있어요. 벌써 사귄 지 7개월이나 넘었고요. 아 그리고 우리 지금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린씨 이제 그만 남의 남자 눈독 들여요. 꼬리 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볼 때마다 아주 성가셨어요. 여자친구가 옆에 뻔히 있는데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라며 수고하라고 그 여직원의 어깨를 툭툭 쳤죠. 그리고 남편은 손을 잡고 나와 이따 저녁 때 보자며 얼굴까지 쓰다듬어 주었네요. 회사에선 저와 남편의 연애 소식에 온 부서가 발칵 뒤집혀졌는데 아 이게 그렇게나 발칵 뒤집힐 일인가 싶기도 해서 씁쓸하게까지 했네요. 그리고 그날 퇴근을 하고 남편을 만나 내가 너무 내 기분대로 독단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 남편이 갑자기 분위기를 잡는데 그 모습에 왠지 이별을 고할 것 같아 심장에 두근댔어요. 근데 남편이 의외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아까한 말 그거 진심이야? 나랑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거 나도 사실은 자기한테 결혼 얘기 꺼내고 싶었는데 자기가 꺼려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 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당연히 이 사람이 저랑은 연애만 하지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 건데 이 사람은 저와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말에 더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에게 아니야 내가 꺼려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자기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면 나야말로 로또 맞은 거지 내가 볼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우리 결혼하자 자기도 나도 지금 결혼 정년기인데 지금 하면 딱 좋을 것 같네 라며 남편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는 한참 기쁨에 젖어 있는데 남편이 그런 제 팔을 두 손으로 놓더니 또 근심 가득한 얼굴로 갑자기 이제 자기랑 결혼할 사이니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한테 남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거든 이라고 하는데 남편은 말까지 더듬으며 식은땀까지 흘리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곤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나 말 못할 엄청난 비밀이 있으니까 나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싶었거든요. 이렇게 멀쩡한 아니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만날까 싶었죠. 좀 더 알아보고 결혼을 하자고 할걸 이건 완전히 회사 사람들 앞에 프로포즈를 했던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야단 법석을 떨어놓고 헤어졌다고 하면 직장은 물론이고 이 바닥에 소문이 쫙 퍼져서 재취업도 어려울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대체 무슨 얘긴데 이렇게 서론이 길어 혹시 자기 뭐 이혼 경력이라도 있는 거야? 아님 숨겨놓은 자식이라도 있는 거야? 대체 무슨 비밀이길래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니 갑자기 남편이 제 앞에서 본인의 머리를 잡아 뜯기 시작했고 곧이어 머리가 쑥 빠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본 건 남편이 머리에서 가발을 벗는 장면이었고 저는 너무 당황해 입을 틀어먹으며 자기 머리가 왜 그래? 라는 말이 먼저 나왔죠. 그러니 남편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거봐 자기도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 당신만은 다른 여자들하고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도 똑같은 반응이네. 사실은 나 20대 후반부터 머리가 빠지더니 달모 때문에 가발 쓰고 다녔어. 이렇게 산지도 벌써 10년 정도 됐고 내가 이 사실을 감춘 것도 옛날에 상처를 좀 받아서 숨기고 다녔는데 몇몇 여자들한테 탈모 있는 남자는 어떠냐고 물어봤다가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어도 탈모 있는 사람은 혐오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내 비밀을 숨기고 다녔어. 근데 자기는 나랑 비슷한 상처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결혼 전에 용기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기도 내가 싫은 거구나 라는 말에 저 또한 너무 큰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맨날 내 상처만 생각하고 나만 아프다고 말했지 다른 사람들의 콤플렉스적인 상처는 보지 않았구나 싶어 제 자신이 한없이 이기적이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나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대머리이면 어떻고 가발을 쓰고 다니면 어떻냐고 나는 당신에게 진심을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랑 꼭 결혼을 해야겠다고 했죠. 그러니 제 말에 남편 또한 눈물을 보이는데 그날 둘이 부둥켜 안으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서로 내가 고맙다 아니 내가 고맙다 하면서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상견례부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 결혼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하게 되었죠. 그리고 신혼여행은 이틀 뒤에 떠나는 걸로 하여 결혼식을 마친 후 녹초가 되어 신혼집으로 들어왔는데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제게 그래도 오늘이 신혼 첫날밤인데 와인이라도 한잔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길래 간단하게 와인을 두세 잔 정도 마셨는데 가뜩이나 피곤한 상태로 술까지 마셔서인지 말 그대로 그냥 뻗어버렸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눈을 떠보니 제가 안방 침배로 와 있는 듯 했어요. 이불이 제 눈까지 다 덮여져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옆을 봤는데 남편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몸이 좀 뻣뻣하고 팔도 욱신욱신거리고 속도 울렁울렁거리는데 안되겠다 싶어 화장실에 가려고 이불을 들쳤는데 근데 이불을 들친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어요. 제 몸에 무슨 이상한 기구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고 심지어 제 피까지 뽑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싶어 남편을 부르려고 하던 찰나 거실 밖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귀를 기울여 남편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아 저런 뚱땡이들이 엄청 건강하다니까 저런 건강한 돼지들을 잡아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라는 그 말 남편의 말투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내 익숙한 목소리마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니 아버지가 먼저 피검사부터 해보자고 한 거잖니 암튼 생긴 것부터 몸매하며 어째 저런 애가 다 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저 여자 만나자마자 엄마한테 그랬잖아 내가 딱 원하는 여자라고 얼굴도 못생겨 뚱뚱해 저런 여자들은 나 같은 남자들이 좀만 잘해주면 바로 넘어온다니까 여태 내가 만났던 여자들은 하나같이 콧대가 높아서 실패했었는데 쟤는 몸까지 건강하니까 가능할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저 여자마자 실패하면 또 다시 다른 여자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아직은 혼인신고하지 말고 있어봐라 너 시간 없는 거 알잖냐 하루빨리 건강한 사람 피를 받아야 돼 오늘 피검사 다시 해보고 너랑 맞는지 보고 전신마취해서 골반에 채취하자 어쩌면 골수의식이 더 쉬울 수도 있어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곤 기가 차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저 인간들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보면 건강한 제 피로 저놈의 골수의식을 하려고 저와 결혼까지 하며 저를 꼬득인 거잖아요 근데 더 기가 찼던 건 그놈의 말이었어요 아부지 내가 당연히 혼인신고는 안 하죠 제가 저런 못생긴 여자랑 살림을 차리겠어요 보고만 있어도 아주 역겨워 죽겠는데 그간 10개월 동안 몇 번이나 토 나올 뻔한 거 참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었고 저는 어떻게든 이 호랑이구를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뒤졌어요 그러니 제 핸드폰이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에 달린 주렁주렁한 기구들을 가지고 간신히 핸드폰을 가지고 와 이 모든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찍고 밖에서 저들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있는 힘껏 녹음을 하였어요 근데 제가 녹음을 하면서 기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게 되었고 그 소리를 들은 시모가 뭐 뭐야? 뭔 소리야? 혹시 제 깬 거 아니야? 아니 저 돼지는 수면제도 소화를 시키는 거야 뭐야? 지금 깰 리가 없는데 얼른 들어가 봐 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을 때 나왔어요 음 그이 기대도 chen입니다 발림 음 여행 굉장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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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맘 같아선 이 기구들을 다 깨부수고 싶었지만 몸에 피가 많이 빠져서 그런가 그럴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는 척 누워있었어요 그리고는 곧이어 지 상태를 살피러 남편눈과 시부가 들어왔고 자면서 기구를 친 것 같다며 다시 나가더군요 저는 그들이 나가자마자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오빠들에게 단체로 제가 찍은 동영상 메시지를 보냈고 지금 당장 이 집으로 경찰을 좀 불러달라고 SOS를 청했어요 그러니 가족들은 난리가 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는데 경찰이란 소리에 남편눈이 방으로 들어와 저를 안방 화장실에 구겨놓고 나가는데 시부모는 경찰과 대치를 하며 무슨 신고를 받고 오셨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체 제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상하리만큼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안간힘을 써 화장실 문을 잡아당겼는데 글쎄 남편놈이 화장실 앞을 지키며 저를 못 나가게 막고 있는데 제 입까지 틀어막으며 입만 뻥끗했다가 가만히 안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의사인 시부모의 확실한 신원을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 집과 가장 가깝게 사는 둘째 오빠가 집으로 왔고 무턱대고 제 이름을 부르며 현관문과 가까운 방부터 다 열어보며 저를 찾았고 안쪽에 있는 안방까지 들어와 화장실 문을 여는데 그 순간 오빠가 남편놈의 얼굴을 내쳤고 저는 그걸 보곤 곧바로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눈을 떴을 땐 병원이란 걸 알 수 있었죠 제 옆엔 엄마가 있었고 제가 눈을 뜨자 엄마는 의사를 불러 제 상태를 확인하더라고요 제가 눈을 뜬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의사는 급격한 쇼크를 받아 쓰러진 것 같다며 안정을 취하라고 하는데 응급실엔 보호자가 한 명밖에 못 들어와 엄마 얼굴을 보고 나서야 한 명씩 돌아가며 아버지와 오빠들의 얼굴을 봤어요 엄마는 울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을 시킨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되려 미안하다고 하는 엄마를 보고 가슴이 더 아팠어요 전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엄마는 차마 말을 못 있더라고요 지금 남편놈과 시부모가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밖에 말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간신히 몸을 추스려 그날의 일들을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놈 아니 그놈은 혈액암을 앓고 있던 환자였고 조혈모 세포 기능에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아야 완치가 가능했는데 그걸 저한테서 채취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도 골수로요 그러니 대머리인 것도 탈모가 아닌 병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진 거였어요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온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데 부모 둘 다 의사였기에 이런 짓을 꾸민 게 가능했죠 여태 남편놈이 만났던 여자들은 이걸 안 해준다니까 아주 만만하고 못생기고 뚱뚱한 제게 이딴 짓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겠죠 저는 이 모든 사실들을 기반으로 이 세 사람에게 고소를 하였고 일사 자격을 박탈을 시키는 소송을 진행하였어요 소송까지는 2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2년 동안 저는 제대로 된 생활도 하지 못하고 회사까지 그만두며 소송에만 매진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놈이 운영하는 회사와 그에 관련된 업체들한테까지 이 모든 진실을 다 알렸어요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저 혼자만 죽을 순 없겠더라고요 까짓껏 벌금 내더라도 이 악마 같은 인간과 그 부모의 실체를 다 알려야 했어요 그러니 그놈도 꽤 타격을 받았고 회사가 휘청해지더라고요 이미 이거 하나는 복수에 성공을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워낙 이쪽 집이 돈이 많아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두 명이나 써니매 소송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소송 결과는 둘 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과 함께 의사면허 정지 6개월이 나왔는데 재기 한 짓으로는 더 한 벌을 받아도 못마땅할 판에 이것밖에 나오지 않아 화는 났죠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라도 벌을 받으면 됐다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엮이지 말자고 하셨어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내 인생에 남자는 두 번 다시 없다 생각을 하였고 재취직에 성공해 지금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며 살고 있어요 한동안은 우울증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 나쁜 생각까지 하며 지냈는데 제 옆에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 저희 부모님과 오빠들을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아마 상처를 치유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이겨내서 원래의 저로 돌아가기로만 먹었어요 그리고 제 외모 또한 더 이상은 비관하지 않으며 제 자신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런 의미로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들도 있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결혼 전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 꼭 다 확인하고 결혼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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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